올해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죠. 한인들의 선거와 정치 참여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요. 올해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풀뿌리 정치 컨퍼런스가 정치의 심장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는 뉴욕주저지를 비롯해 20여 개 주에서 500여 명의 한인들이 참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지금 각 지역에서 오면서 자기 지역구 의원들과 면담을 신청을 해서 우리 미주 한인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은 나의 홈이고 또 한국은 나의 모국 아닙니까? 이 두 나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고 특히 올해는 11월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열리는 행사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대선을 앞두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인 사회에 결집된 목소리를 각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유권자 네트워크 조직에 효과를 내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의 해 코리안 학생들이 흥미있고 관심이 오죠. 좋은 때라고 봅니다. 한편 한인 2세들의 참가도 중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한인들 정치 참여 2세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기네 애튼익, 자기네 민족 공동체의 현실적인 과제를 놓고 고민을 하니까 2세들 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죠. 미국의 힘이 필요하니까 미국의 정치 참여를 시키는 거죠.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인 뿔뿌리 컨퍼런스는 오는 7월 6일부터 3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